고생이야 와... 너무 웃음이 패극이야... 미리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 패극... 감사합니다... 한발! 한발! 두발! 나이스 맞죠! 나이스 맞죠! 지상이가 사다리 타는 거는 빠르게 할 수 있게 미리 설명을 했어요 해저상 스쿼드 미션줄 4코인 핵 1회 무효 1등 성공시 2000개 게임 시작전 사다리 타서 파트별 각자 총을 고르기 OK AR SMG SR 중복 가능 보급 판단 중복 가능 펌프 잠깐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줄게 내가 설명할게 사다리 타서 AR 걸리고 SMG 걸리고 스나 걸리고 보급이야 네 한 명은 보급에서만 총을 먹어야 돼 예 근데 처음에 AR 걸린 사람이 내가 만약에 M16을 쓴다고 해서 그 판에 그러면 그 다음번에 M16을 못 쓰는 거야 다른 총을 써야 돼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예? 예? 그니까 K98을 SR이 걸린 애가 K98에 걸렸는데 그 다음번에 K98을 못 쓴다는 거죠 근데 SR이니까 K98은 종류가 4가지가 안 되니까 SMG하고 SL만 중복이 안 되고 SR은 K98 걸린 사람이 그 다음번에 K98 걸려도 또 쓸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권총 안되고 샷권도 펌프 샷권만 돼 펌프 샷권만 예? 배달 가능하고 의료킷은 뭔 말인지 알겠네요 레드해주세요 구상 2개로 말 끊지마 개척같은 새끼야 민재형 미친새끼가 대가라 총 맞았나 이씨 아니 이걸 이해 못하는 애는 진짜 머리 돌이든 거야 말씀하세요 형님 배달 가능해 그리고 4코인 주고 핵 1회 모였는데 첫판에 성공하면 보너스 1000개 두번째판에 성공하면 보너스 500개 세번째판에 성공하면 300개 네번째하면 없어 무조건 첫판에 성공하면 2000개 무조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미션 첫판에 끝나면 그 다음판에 다시 미션 또 골거야 5000개짜리 오케이 오케이 와아아아아아 형 간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급은 모급은 총 중복돼도 걸린거 또 걸려도 돼 예 스나하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총 땡 전 이해했어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얘들아 얘들아 잠깐 다들 이해하셨어요 얘들아 나 이해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니까 설명 다시 해드릴게 형 사다리 탄건 저번이랑 똑같아 예예 근데 샷건이 빠지고 거기에 보급이 들어간거야 펌프샷건만 가능하잖아 그니까 샷건이 빠지고 거기에 보급이 들어간거야 그니까 그니까 거기까진 이해했어 저번엔 총을 하나만 들었잖아 이번엔 두개를 들 수 있는거야 샷건은 무조건 다 펌프샷건만 쓸 수 있게 어 그리고 AR SMG SR 그리고 보급 무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거야 사다리 타서 어 이해했나 어 그리고 AR이 종류가 네 종류잖아 어 M16 M4 스카 AK 어 그거를 한판에 무조건 하나씩 써야되는데 중복이 안되는거니까 한판 만약에 M16 썼으면 다음판 스카 써야되고 스카 썼으면 다음판 M4 써야되고 어 마지막은 AK 써야되고 이런식으로 해야되는거야 알고있어 알고있어 응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시죠 지상아 그냥 성태형한테 말해줄 필요 없어 저 형은 지금 이해한건 별풍 개수밖에 없어 알고있어 알고있다니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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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조사하세요 백날 말해봤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빠진다고 근데 저 이거 좀 그 지상씨도 않아요? 지상씨도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였어요 저는 학교였어요 아니 초절이에요 저 혹시? 아니 학교를 한다고 했다뇨 레디 레디 불러 불러 지상씨 불러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초대 좀 해줘 학교를 아예 안들어갔어요 수업을 아니 이거 형들 말씀드릴게 이게 제가 양아치가 아니라 제가 운동부였는데 수업을 아예 안받았어요 운동부는 아니 기본 상실은 있을거냐 아예 안들어갔어요 학교를 아니 혹시 학교 안다닌게 혹시 자랑인가요? 아니 제 운동부에서 못들어간거에요 야구부에서 아 야구부에서 이제 학교 수업을 못받겠어요 그럼 저 혹시 골든벨할때 문제 야구에 관한 문제 하나 넣도록 하죠 지상씨 아 저 동의합니다 괜찮아 아주괜찮아요 아니 한국문제가 너무 없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태형도 대략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성태형도 가방끈이 짧고 다른게 없기 때문에 성태형도 성태형을 위해서 중국어 음식 문제 하나 내죠 이런거 하나 넣어줘야돼 야구 문제 중국어 음식 문제 이런거 하나 내야돼요 중국어 음식 문제 지상씨는 뭐 하나 고르세요 아 저는 사장씨 저랑 사장씨는 괜찮잖아요 저는 약간 역사에 관한 문제를 냈으면 좋겠거든요 중국음 그러니까 성태형은 중국음식 문제에 핸디캡을 주자구요 지상씨 저희가 약간 아 서로 하나씩 가져가자 예예예 이런거 있잖아요 말 나오는거 알죠 저희도 가져가면 또 말이 나와요 그냥 아예 핸디캡을 하나씩 주고 깔끔하게 이겨버리는게 편해요 두 분만 드릴게요 두 분만 두 분만 드리고 저희가 가져가 이런거 있잖아요 중화요리 다섯개씩 되라 이러면 성태형이 가장 먼저 손들어서 짜라락 말하겠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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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동안 먹은 음식 다섯개 되면 되는거 아냐 그러면 예 그러겠죠 개꿀이네 개꿀이네 이형 이형은 그냥 1점 얻고 시작하네 중화요리를 5초동안 다섯개 저형은 무조건 거의 백과사전이니까 짜장게 다섯개 조대좀 주시면 안돼요 죄송한데 조대가 되있는거야 안되있는거야 짜장게씨 오셨나? 셋이 돌리고 있던거 아냐? 가자 아냐아냐아냐 짜장게가 왔어? 조대좀 해줘 짜장요? 내가 형의 뽕뽕이가 되줄게 조대좀 해줘 너 아이디 뭔데 지상아 나 지상리 다섯개 원래 운동보들은 학교 잘 안들어가요 진짜 한달에 한번 들어갈거 아아아아 약 좀 그만쳐라 이씨 아아아아 진짜 그 뿔겠다 뿔겠어 이새끼야 어? 라면 뿔겠다 이새끼야 이건 약을 파내기는 아니라 진짜 레알을 말해드립니다 그래 야구에 관한 문제 하나정돈 내주겠지 예예 다음 만유역씨 만유역씨 짜장형이 초대하지 초대좀 해봐 뭐해 다 야 이거 근데 부캐로 와야되는거 아니야? 어? 나 슬쩍 신분세탁하고와 아니 초대좀 해줘 야 부캐가 낫지않냐 이거 세탁하고와 형 어떻게 신분세탁해? 신분세탁해? 신분세탁해 용옥이랑 하느라 신분세탁 좀 하고 나도 신분세탁 좀 할게 아 사다리야 준비했어요 준비 바로 해놨어 형들 이미 다 적어놨어 미션 개재미있어 형들 이거 아니 이렇게 개꿀재미션을 저번에 했는데 개재미있었어 형들 이거 그때 진짜 그때가 레전드였지 빨리좀 하자 본캐는 핵이 많아서 안돼요 핵이 많아서 여러분들 아드레날리 고급에서 나온 무기는 다 상관없겠지 무기만 상관없으니까 아드레날리는 아니에요 형들 진통제 두개로 치지 않나 주사기는 꼽을 수 있잖아 주사... 키트가 구상 두개니까 아드레날리는 그럼 진통제랑 드링크로 쳐야돼? 그니까 자기 가방에 둘둘둘밖에 못 넣어다닌다는 이 소리 아냐? 종욱아 이해했니? 이따가 구상 네개씩 들고 다니고 미션 실패하지 말고 종욱이 이해했니? 아니 나 이런건 이해는 할 수 있어 어 알겠어 키트 두개 안된다 사장형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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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해했어 지상아 나는 배운 사람이야 저분들은 못 배운 섹시가이킴 초대해라 섹시가이킴 섹시가이킴은 뭐야 종욱아 스펠링 알지 니가 초대해라 나 밥먹고 있어 초대해줘 아 저걸 저 이씨 아니 밥 밥먹냐 너 있어? 야 밥 먹어? 밥이 넘어가? 밥이 넘어가? 저는 지상의 아이디 뭐야 초대받았어? 나 지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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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종욱이 이해했지? 일단 사다리 먼저 돌릴게요 형들 어 우리 만용 이해했니? 만용? 짜장형은 이해했단다? 형 별명 하나 생겼어 형 짜장형이야 형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혹시 춘장형이라고 해주면 안 돼? 춘장형 짜장형 짜장형 짜장형이 좋다 옛날에 뽕뽕이에서 많이 봤는데 아 눈 아파요 준비하세요 사다리 갑니다 예 네 가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망점연 누가 이렇게 들랑달랑 하는 거야 뭐야 쟤 뭐해 뽕뽕이는 짜잔형이구나 아 짜잔이구나 짜장이 아니라 조웅씨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야 말해버리시마 참치에다가 어? 형 저새끼 어제 스티니크 처먹었다니까 잘라서 해야겠다 이러면 되잖아 형들 그치 잘라서 한다 와 새끼는 진짜 족같이 생겼네 아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려 왜 이렇게 족같이 생겼네 갑니다 아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려 김씨부터 갈게요 갑니다 예 가세요 김씨부터 갈게요 저는 맨 마지막에 주세요 예 저는 맨 마지막에 주세요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타는게 낫잖아 정우가 미안하다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타는게 낫잖아 김양권 미안하다 너 SMG 아니 나 번호도 안정했는데 왜 왜 네 맘대로 해 형 SR 아 잠깐만 아니 번호도 안정했는데 왜 네 맘대로 하냐고 공급하고 SMG야 나 뭐야? 형 SR 사장형 SR 성태형 보급 아니 야 지상아 예 형 이거 번호도 안정했는데 왜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니까 아직 안했는데 왜 네 맘대로 해 지상아 야 번호를 정하고 해야지 X같은 새끼야 어? 번호를 정하고 해야지 아이 망했네 판이 망했어 판이 형 판대기가 들어온데 성태형 저 4번요 번호 정하세요 저 2번요 저 2번요 저 3번이요 지가 시어반 지가 시어반 뭐 히딩크야 지 만들어보인데 번호도 안정하고 어? 조작했지 어? 빨리빨리 좀 내려라 AR이니까 4번을 김 근데 김 뭐야 흐흫 센 흐흫 흐흫 야 성 야 마지막에 해주다 마지막 박씨 갈게요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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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인데 예 저 뭐예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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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 모금 됐다 박씨 모금 됐다 박씨 모금 됐다 아니 박씨 저 갈게요 이거 전력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인데 아 전혀 전혀 손실 없습니다 전혀 손실 없어요 전혀 손실 없어요 됐어 조국이 조국이 AR 됐다 조국이 AR 됐고 지상 SR 됐고 그 다음에 SMG 됐고 그 다음에 뭐 사장이가 보급된 게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그냥 성태형 보급을 안 먹으면 안 될까 우리 어 그냥 갑옷이랑 이런 거 다 몰아줄 테니까 펌프 샷건들고 돌아다녀 어? 사장형 보급 먹어야겠어 굳이 내가 보급 먹고 댕길게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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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지 말자 레디 레디 형 그냥 샷건만 들고 다니면 안 될까 아시아 바꿔 아시아 바꿔 아시아 바꿔 아시아로 바꿔 내가 바꾼다 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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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욕 사랑해 아 아 저기 아 짬뽕을 진짜 짬뽕 면발 오글 퍼버 골라 진짜 적당히 하지 야 다 모지 콧구멍에 박아야 돼 근데 AR하고 SMG는 왜 총을 안 골라 저 움푸요 형님 저 움푸요 움푸 갈게요 저는 움푸 갈게요 민대형 저 엣다비요 아 나 SR이지 형 보급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너 보급을 아 보급을 안 먹을 건데 그걸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너는 AR이랑 SMG만 고르면 돼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골랐어? 골랐잖아 움푸라구 제일 쎈 거 골랐지 나는 레디 해주세요 레디 형 정우가 밥 다 먹었니? 내 새끼? 어 아 아 저 단 저 단무지를 콧구녕에 박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정신 차려야 돼 아 이 새끼 방송감 다 이런데 뒤질래 진짜 야 야 역시 첫끼는 짱깨가 최고야 하하하하 아 이 배달 1인분은 진짜 짱깨만큼 좋은게 없어 만세 짱깨 예형 예형 짱깨가 있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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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매비야 비매비 김성태 정우기 M16이요 나와 나와 비매비야 나 보급 보급에 나온거 다 들고다닐지 맞종고 M16 골랐어요 맞종고 M16 골랐어요 맞종고 M16 골랐어요 맞종고 M16 골랐어요 M16 골랐어요 M16 골랐어요 M16 골랐어요 M16에 이번판 M16에 웅푸여 지상아 M24가 나왔는데 엿답이 나오면 못 바꿔? 엿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다 된다고 이 박대가리 새끼야 알로함 아니 다들 다들 집중하나 안하나 내가 됐다는데 와 진짜 저새끼는 진짜 대가리가 없다 대가리가 어떻게 너는 너는 왜 너는 왜 공부 잘한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네 다들 집중을 하고 있었구나 성태야 사장이도 좀 이뻐해줘라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 어 천천히 얘들아 천천히 한 번 할 수 있다 첫판에 첫판에 이겨야 1000개 보너스다 일찍 얘들아 첫판에 3000개 다 알지? 첫판에 3000개 다 알지? 얘들아 알지? 대답해 했지? 대답아 네 네 네 그만먹고 집중해야 돼 대도실 갈 거니? 소도실 갈 거니? 대도실 갈 거니? 대도실 갈 거니? 대도실 갈 거니? 내게 몽은 먹고 다 해야 되니까 넌 여기 떨어질 거야 아 너도 그냥 뭐랄까 형 나는 나는 소빙에 떨어질게 성태여 아니 그냥 몽빵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펌프샷건 들고 계단만 막아줘 사장아 그게 낫다니까 그래 어차피 형 사장형 위빙하려면 짐 먹어야돼 그냥 형 그 집 미리 가있으면 안될까 그러니까 짐 먹어놓고 넌 계단만 막으면 돼 그냥 펌프샷건으로 아니 감독님 내가 경비원이야? 아니 내가 경비원이야? 그냥 사장형을 펌프샷건 하나만 매기고 그러니까 내 말 그 말이야 뽀치킨 갈게 얘들아 뽀치킨 킴틴크 모드 또 나온다 킴틴크 모드 알겠지? 나 찾다가 싸돌아 내 낄게 그냥 형 개만 집에서 키우는 개마냥 집을 지켜주고 있으면 안될까 우리가 파밍하고 갈게 아니 개라니 아이 개 미안 나 초핀간다 나는 초핀간다 아니 너 아니 나 보급먹고 다녀야지 나도 총이랑 좀 쌓아야 되지 야 어차피 펌프는 다 들 수 있는거잖아 펌프는 다 들 수 있다고 좋은게 이해 못했니? 형이 한번 더 설명해줄까? 어 킴틴크 모드면 관전을 예언하는건가요? 아니 뭐 관전을 예언해요 뭐 관전을 예언해요 뭘 사장님 얘들아 움푸 보이면 말해줘야돼 구탄 쪼아줘야될거 알지? 오케이 어 총 못 갖다주는거 알지 형 총 어 알지 알지 위치는 가르쳐줄 수 있잖아 위치는 오케이 위치만 킴 바로바로 찍어주세요 두팀이다 총 배달이 안되는구나 어 총 배달아 우리 사장이 얘 아직 안됐니? 됐어 됐어 형 됐지 오케이 조웅이 구상 세개 먹고 이러면 안된다 어? 어? 나 한번도 안해봤어 미니는 저격이죠? 미니는 저격이게 미니저격 요 AK 누가 자꾸 들락날락거리는거야 재수없게 민채용이야 이 개새끼야 이 미친새끼야 아니 미션건 사람한테 재수없다니 저새끼 저새끼 도라이새끼 아니 신놈이네 진짜 도라이새끼네 아니 아니 저새끼 지 혼자 해바라기 찍고있네 아니 저새끼 지가 펌프샷건 없어? 펌프샷건 없어? 아 조졌다 이거 근데 정욱이 까오는 안가리는구나 아 몰랐지 난 지상이야 아니면 성태형 이제 바사장 이정도? 우리 말을 계속하는데 아니 말 아까부터 계속하고있네 누가 자꾸 들락날락 이게 존나 웃기네 구상 두개밖에 안되니까 서로 붕대를 삼십개씩 들고다니자 야 파츠도 못줘? 파츠도 못주냐고 파츠 파츠는 줄 수 있지 총만 못준다고 형 우리 서로 이쁜말하자 우리 팀이야 왜그래 진짜로 권총되니? 권총 바로 되지 바로 되지 바로 되지 여기 MC6탄 개많다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음프 보이면 말좀 해줄수 있니? 야 너희도 총 어디있어? 지금? 나 펌퍼도 없어 나 펌퍼도 없어 지금 펌퍼비면 말해줘 알겠지? 얘들아 사랑해 형 웅프 웅프 어디? 핑찍어줘 핑찍어줘 너랑핑 삼칭 찍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떼야 두개야 나 아 탄 배달된다고? 아 오케오케 탄 배달된다고 어 배달 가능이래 총 배달 가능이래 총 배달 가능 지상아 아 총 배달 가능이래? 어 대킥은 대킥도 이런 파츠도 가능하지 아 나 감기걸려가지고 총 배달 가능 야아 조용해봐 내 측사운드 형태형 먹었어? 어딘데음프가 형 여기 여기 3층 집에도 펌프 형 조용히해봐 조용히해봐 조용히해 쉿 종아 근데 이거 갈때 내 새끼 종아 이거 할때 같이 움직여야돼 너 혼자 그렇게 떨어지다가 뒤지면은 뒤진다 알겠지? 가운데 있는거 내가 다 털었어 이거 할때는 이 미션 할때는 같이 움직이면서 총 배달하면서 같이 해야된다 알겠지? 내 옆집에 있다 조용히해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니 옆집 힐 힐 담벼라 뒤로 넘어왔다 와아 이거 단발로 쏠걸 아 괜히 연사로 둘째 이건 뭐꼬쨔è 몇꼬쨔 뒤집..뒤질것같은 빼 어? annah 왜그랬니 왜그랬니? 왜그랬니? 여기 원래 많던데요? 차가 없네 파밍할게 일단 9탄 부족한사람있어? 9탄좀 챙겨다줄까? 아 9탄 챙겨줘 나 5탄 챙겨줘 나 하나도 없어 지금 총 야 너 총대 챙겨다줘? 총대? 어 챙겨다줘 뭐 부족하대 우연 9탄 못챙기겠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킬하는 미션 아니다 빠지자 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드러버스 피하지? 빠질수있어? 빠질수있어? 내새끼 종우가? 빠져마 빠져마 종우가 빠져마 어 빠지자 이거 m16먹자 이거 다시하라 인가서 일단 m16부터 먹자 종우이 m16먹어야 된다 아 아 왜이렇게 쫄아서 해 우리팀 너 가라 하나 발견 아 쫄보드 m16있어 여기? 아까 저기 앞에 9탄있었어 m16 총대 배달해줘? 뭐야? m방향 하나 기절 여기 여기 노랑핑 하나 기절 노랑핑? 오케이 하나 더 왔다 살린다 잡으시죠? 못잡아 살리는거 못잡아 안보여 엠시리오 어디있었지? 여기 어디있어 여기 어디있어 바로킬 여기 내쪽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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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노랑핑이야 정확히 노랑핑 날씨도? 나이스? 날씨도? 노랑핑 둘 되어있다 파시기절 나이스 나이스 내가 총차라도 뭐 챙겨줘야지 내가 대키모았어 대키모았어 아 상무 수류탄 없다 형 정확히 노랑핑 여기 다 때려야겠거죠? 알겠어 돌고있어 돌고있어 5탄 많아 사장아 조용히 좀 해줄래? 주댕이 좀 오케이 알았어 형 어? 어? 사장게 여기 맞아? 지상 여기 맞니? 노랑핑 핑 찍었잖아 어 받디 지상 한 명 기저시킬게 기저시켰다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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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 노랑팽이 있던 집에 아 봤어 봤어 걱정하지마 컷 얘들아 컷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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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챙겨 먹어 내 새끼 내 새끼 다 챙겨 먹어 이거 성태형 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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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는? 여기야? 여기잖아 여기지 그럼 아니 M16 먹었니? M16 먹었니? M16 먹었니? 없는데? 보정계라 이런거 보정계라 이런거 보정계라 이런거 다 죽아줘야돼 구상 없지 나 구상 0개 진통제 2개 나 이영희 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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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는 맘껏이지 붕대는 만 리필이니깐 미니 있는데? 붕대를 많이 챙겨 붕대를 많이 챙겨 붕대를 SR은 바꿀 수 있나? SR은 무제한이 상관없다고 하잖아 아니 중복이 가능하겠지 바꾸진 못한다 그 판 내에서는 못바꾸잖아 아 중복 조끼 어딨니 조끼 얘들아 조끼 없으면 형한테 말을 해줘야지 형 지금 큰일날 뻔 했잖니 나 조끼 없어 어? 조은기 MC둑 먹었네 조은기 MC둑 먹었네 조은기 MC둑줄게 이리와 여기 진통제 있다 진통제 진통제 필요한 사람 줄게 챙겨줘 챙겨줘 어 나 먹을게 나 조끼 있어야돼 나도 조끼 있어야돼 여기 여기 1립 조끼 있다 여기 1립 조끼 나 5탄 38 챙겼어 9탄 주워줘야돼 9탄 주워줘야된다 9탄 오케이 정우가 대탄 필요해? 어 니 약배달은 돼? 약배달도 돼? 약배달 돼지않어? 약배달 되는걸로 아는데? 되지 않을까? 형 나 복음 먹고 올게 어 빠르는 주워도 되지 비데스는 미남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형 형 형 형 형 2개 2개 2개에요 진통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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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밖에 못 먹어 미션이 배달 가면 좋게 형 형 부탄 줄게 부탄 줄게 아 부탄 줘 배달 된대 약 배달 된대 아 그럼 아 드림카구 구상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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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내 새끼 어 미안 없다 그 미안한데 아니 구탄 미안 없네 죄송한데 저 SR을 카구팔로 선택했거든 진통제 진통제 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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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정우가 보정기 보정기 차 구해 보정기 정우가 보정기 5탄 보정기 5탄 보정기 5탄 나 소음기 5탄 나 소음기 5탄 사랑해 정우가 사랑해 사랑해 차 어딨는데 차 어디서 구하기 조뤕기 안전하게해야 된다 민 laund my 아 맞다 4 아 맞다 4 400g 아니 지상 UW二 400g blessed 아 íz 사랑해? 준비된 선물 사랑해? 사랑해 야 보급 떨어지는데 이제 좋은거 하다 가자 차 구해서 가야된다 차 없는데? 일단 아 힐템이 너무 없는데 나 구상 하나도 없어 나도 야 내가 오토바이를 타야지 다시야 있네 내가 보급 먹으러 가야돼 다시야 있어 그럼 따라와 우리 길닦자 어 집 먹으면 된다 같이 다니자 짤리면 큰일난다 조국이는 짤리면 안된다 안짤려 사장이는 짤려도 되는데 조국이는 짤리면 안된다 사장이는 짤려도 돼 조국아 사장형 기절하면 그냥 버리고 와도 된다 사장형 기절하면 그냥 버리고 와도 된다 알았어 알았어 야 이 집 먹는다 이 집 먹는다 빨리 와라 어 갈게 개인기 소리가 안들려 오케이 알겠습니다 쏘리질래요 지상아 명절이야? 오늘 왜이렇게 확인해 형 SMG 보정기 필요해? 와 기가 막혔다 지상아 브리핑 기가 막혔다 지금 사랑해 사랑해 챙겨 사랑해 보급은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된대 왜 보급소리가 지금 들릴텐데 난 애드 좀 끝나먹을라 뭐야 앞쪽에 소리나는데 어 지금 오는데 여기 이쪽 여기 이쪽 에너지 드링크 주워 주워 애들 주워 나 둘 둘이야 지금 구상만 없어 차 차 오토바이 우리거 어 나와야되는데 왜 안나와 보고본다 나 있는 취급좀 해주면 안되?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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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릇자 하나만 먹으면 안돼 형 지상아 갔자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 나 이거 둘둘이라니까 애들 주워야 아 오케오케 떨궜다 갔다와 어 지상아 아니 사장 갔다와 형 살아서 돌아올게 어 살아서 와야된다 살아서 알겠지 사랑해 어 사랑해 에따 먹으면 안될까 사장님 에따 에따 SR이니까 쓸 수 있잖아 에따 먹어도 내가 쓸 수 있니 에따 여기 구상 있어 어 나 구상 없어 여기 구상 있어 그리고 여기 두 사람도 많다 핵 없다 클린 한판이다 구... 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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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줘 야 나 나 가방이 1렙이라 못 먹어 어 고급물이 바로 윙인데 이거 도와줄까 형 고급물이 바로 윙이야 안돼 안돼 지상아 지상 안된다 지상 안된다 지상 안된다 위험하다 사장아 빠질 수 있으면 빠져 정소리난다 형 위험하면 빠져 사장아 사장아 저 형 샷건 밖에 없어 와 뭐야 샷건 두명 두명 땄어 뭐야 노잼스님 별풍선 100에게 감사함 사장아 나이스 박사장 이거 아 노잼스님 100에게 감사함 아 아 와아 박사장 아이씨 보급물 다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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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못 먹었어 못 먹고 왔는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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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물 해줄게 보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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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우리가 쏜거야 내가 쏴준거야 내가 쏜거야 내가 쏜거야 5탄 필요해? 좋은기 5탄 필요해? 나 7탄 필요해 나 MK14 맞았어 이런 개X같은 쪽 둘둘 어 소음기 SMG 뭐야 아 두 개 먹으면 안되지 아맞다 뭐가 이렇게 먹은거야 수류탄 다 챙기자 이거 아니 박사장 이거 아니 박사장 이거 아 익창장장님 다 쓸게 감사합니다 더이상 안 쪼어줘 더이상 안 쪼어줘 아 잠깐만 노잼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 어 음료수를 먹고 또다시 주워도 돼? 어 그럼 되지 뿔도핑하고 먹어야겠다 어 뿔도핑하고 먹을게 진통장 하나만 챙겨 챙겨야 돼 그것 좀 SR 대탄이랑 SR 파츠가 부족한데 그냥 이 음료수를 집에 혹시 옮겨놓으면 안될까? 옮겨놓잖아 집 근처로 집에 쌓아놓으면 안돼 약간 식량 쌓듯이 빨리 모아놔 봐 그러자 그러자 나 보정기 있어 조홍아 보정기 줘야돼? 가자 가자 어린다? 가자 가자 너무 오래 쓰면 안 돼 너무 오래 쓰면 안 된다 얘들아 뭐야 내 오토바이 어따와버렸지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왜 올라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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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배 4배 필요한 사람 여기 4배 여기 쌍라이터 켜볼게 돌산 위에 돌산 위에 돌산 위에 돌산 위에 쌍라이트 켜놨어 여기 1층집 4배 필요한 사람 먹어 여기 드링크랑 오케이 4배 4배 내가 받으러 갈게 여기 5탄 조홍아 여기 5탄 나도 5탄 30발 챙겨 나무 옆에도 있다는데 암호 옆에도 있대 암호 옆에도 있대 빠져 빠져 위험하면 안 돼 위험해 아하이하이 페이그 페이그 게 감사합니다 와 여기 뭐야 박물관이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페이그게 감사합니다 노잼쓰디 나 8배 있어요 저 5탄 버렸다 조홍아 1층에 어 좀 이따 리필하고 이따 일렉 가방이라 못 먹는다 아 나 가방 바꿔줘 형 사장형 왜 형 어차피 등거 없잖아 가방 바꿔줘 나 7탄 개많이 들었는데 185발이야 안 돼 칠턴 왜 필요해 너 너 뭔데 총 보급해서 아 오케이 그래 아 오케이 아니 나 SR 보정기 줄게 사장형 SR 보정기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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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손잡이 있어? 손잡이 이거 안 필요한데? 알고 있어 섭섭하나 지금 말투 지금 사장아 섭섭하다 지금 말투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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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날이 서 있었지 형 고신을 너무 해가지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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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자 움직이자 잘 옮기자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된다 노핑 어때 노핑 이거 형 이곳도 할게 이거 형 이곳도 할게 이거 일단 창구집 가자 여기 빨리핑 빨리 가자 아아 아니지 3창 가자 3창 아니야 조우가 형 킴 딩크 형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아니야 아니야 형 이런거 히션 걸리면 도망가 나 아니야 너 MK사 먹었잖아 가지마 빨리와 빨리와 아니 저거 MK사 너무 꽂아 총이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넘어가서 뒤진다니까 야 이 집에 있다 여기 암 집에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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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집 먹어 창구집 도망가 나 your 아냐 무슨 소리야 니가 있어야지 핵 팁 핵심 꼬일텐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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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 이거 타 그냥 파 아 저리 크보건 자 여기 차고집 안으로 그냥 차고에 넣어놓는건 어떨까 형 M24고 있는데 M24고로 될까? M24 말고? M24고 낫지 M24가 낫지 M24 연사도 되잖아 아 그냥 M24 들고 갈게 M24고 저 위에있다 쏠땐 말하고 쏴야 돼 정우가 말하고 쏴야 돼 나 소음기야 소음기 9탄이라서 멀리 날라가진가라 누가 이렇게 나발 쏴대는거야 9탄이라서 저거 왜이렇게 안맞아 야 부 바로 앞에 먹었어 먹었어 그거 먹었어 저거 먹었다니까 M24고라니까 M24고 나이스 나이스 맞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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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탄이라 안맞아 9탄이라 높게 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맞쥬 나이스 와 저거 왜이렇게 안맞냐 7 5탄 많은사람 나 5탄이 별로 없는데 저거 5탄 저기 저기 있는데 정우가 저기 M24고 C7 나 일날 가방이라서 나 5탄을 별로 못지워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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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탄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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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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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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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잘봐라 자기장 잘봐라 왜 캠팅 컨티 보여줄게 얘들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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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보아 보여 안보여 자기장 보여 안보여 기값맥키지 기값맥키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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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잡힐거야 그리고 삼창이 잡히면 앞에 언덕키고 올라가면 되잖아 어때 형보다 어때 자나 자나 맞잖아 이거 해줘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야되는게 삼창 붙을때 우리 엄폐가 없어서 삼창 자기장 잡히면 답이 없어 아냐아냐 그 위에 언덕키고 그리고 삼창으로 절대 안잡혀 좋은거야 절대 안잡힌다 삼창쪽으로 어? 지금 약간 섭섭하다 지금 약간 섭섭하다 지금 말하는게 형도 못 믿는거 지금 야 보급에 5탄있다 이메일 나 5탄 먹고 어 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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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올게 5탄 좀 죽는거 아니지 죽는거 멀리 안나간다 멀리 안나간다 째줄게 째줄게 갔다와 우리 믿지 백하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기절할뻔했어 어괜찮아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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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언덕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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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Rifkin 한 발 아아 cellphone magner 아니 반동 개 occasions 조심 조심 여기 누르면 큰일난다 여기서 누르면 큰일난다 아 자자바 ok 좀 쏴주오오구 9탄이라 안맞아 아 쟤들 시비가 오는데? 아 자꾸 올게 안돼 안돼 조문가 안돼 안 돼! 조음 조문가 저거 나무에 있는데? 나무에 있어 아 확인 아 이거 언더골라한테 조졌는데? 아 병원에도 있네 일로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안으로 얘들아 안싸우던네 안싸우던네 얘들아 우리 평화주의자야 저거 기자 나이스 지상인 나이스 아 노잼스님 별풍선 백일계 감사해요 아 노잼스님 백일계 백일계 너 너 이거 짓먹어야 돼 짓먹어야 된다 핵있다 이거 QWE11233 11233 1 QWE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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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33 하나하나 철하게 살게요 철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키야 이거 봐봐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이거 나쁘잖아 나쁘지 않아 이거 언덕 내려 놓은거 다 잡고 가면 돼 얘들아 뭔 말인지 알지? 어? 자기들 바로 앞이다 아니 우리 여기 언덕 봐야돼 여기 언덕 조심해야돼 팝핑 언덕 그니까 팝핑 언덕 깎고 가면 돼 팝핑 언덕 깎고 이거 사장님 밑으로 내려가 있어봐 NK 차고쪽으로 왼쪽으로 깎자고 엄폐 없는데? 어 아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엄폐 키고 가면 돼 120에서 소리 났다고 우리 갈려는 쪽에서 소리가 난다니까 어 이거 오른쪽으로 깎아 오른쪽 오른쪽 왼쪽으로 못 깎아 저 엄폐 없어서 감 죽는다 저거는 차 끌거야? 차 끌어야지 차 끌어 나 먼저 가있는다 차 어디있어 어 닦아놔요 같이 갈사람 없어? 뭐야 쟤네 깎고 가는게 나아 쟤네 깎고 갈려는 쪽 소리 나는다 들리지 아니 오른쪽에 위에 있다 여기 닦자애들 닦아야들 아니 닦고 가야된다니까 얘들아 성태형 우리 뒤에 N방향에도 능선 뛰고 있었다 어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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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0 300 아 아 아니 아니 닦고 가야된다니까 왤케 망안들아 이씨 대척같은 새키들아 핵이야? 미안해 핵은 아닌거같아 대가리 다 날아갔어 나 삼뚱이된 대가리 다 날아갔어 온다 조우이저 푸시간다 조우이저 푸시간다 일로와 일로와 지상 일로와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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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사장형은 살려 사장형은 살려 사장형은 살려 빨리 가야된다 와 개 개발리 아니 나 삼뚝 대가리 바로 날아가는데 실화야 나 조끼 다 종우아 너 조끼있냐 있을걸 나 삼뚝 대가리 다 날아갔어 여기보면은 그거 있을거야 이거 사장아 차 바로타 뒤진다 이거 아 이거 뒤지겠는데 그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쪽으로 가봐 여쪽 빨리핑 빨리핑 사장아 여기 언덕 있을거야 어어 일단 피보트 빨아둬 피보트 빨아둬 여기서 여기 언덕 끼고 어 됐어 됐어 병원쪽 아까 우리 쏘던 언덕에 있다 형 지상 일로와봐 3명이다 저히 뛴다 저히 뛴다 285 300 내려간다 언덕 능선에 어 3명이야 내가 본것만 3명이야 저 안 쏜다 어 강나무 싸우대 안 쏜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자리 좋다 자리좋잖아 이거 봐 형 오토밍 미디어다니까 여기 여기 끼고 기다리면 돼 얘들아 하나 시켜 도로 하나 시켜 하나 시키고 오는거 빠면 돼 오는거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싸운다 기전 이 새끼가 무시를 못차리 만약에 쟤네 싸움 다 끝나고 오면 먼저 어그로 끌어줘 내가 뒤에서 카구팔 쏠게 그냥 왼쪽 왼쪽 보이는거 아니야 지상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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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거 아니야 지상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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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거 아니야 지상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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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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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 기절 킬 낼게 킬 났어 기절 킬 났어 뒤에 누웠다 나무디 3마리 기절 킬 기절 2명 기절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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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디 라스 나무디 끝났다 이거 첫판에 깨네 나이스 나이스 라스 라스 W W 와이트 와이트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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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미나케 역시 킴딘크 얘들아 사랑해? 형 형 사랑해 너희들 너무 다 멋있었어 너희들 너무 다 멋있고 말도 안됐다 샷이 알지 알지 너희들 다 공격수 포지션 자체가 기가맥 노란인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노란인간 5개 한 사람 똥성택님 에로알개 에로알개 2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야 너무 감사합니다 와 움뿌룩 지렸다 움뿌룩 지렸다 와 다 잘했어 종가 종가 잘했어 종가 잘했다 약간 좀 섭섭할뻔했는데 잘했어 나 근데 3톡 바로 날아갔어 다이아미터님 다이아미터님 오십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이아미터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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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는건 Stephanie 네 hiss 이아미터에서도 크 크림만 하 이샤 나 아 다 너무 기가 막혔다 다 네 새끼들 다 네 새끼들 기가 막혔다 말도 안했다 진짜 약간 마약하다 오버워치는 다음주에 한 번 할게요 어 샤워 샤워하고 와대 사장아 먹욕하고 와댄다 때밀고 와대 다음 주에 만나요